안녕하세요. 무선물 아시아프입니다. GT2, GT3에 사용하는 수신기입니다. 우리 회원님께서 보내기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. 오늘 보내는 내가 받겠는데요. 세팅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. 세팅할 때는 무조건 3,000원에다가 꽂습니다. 3,000원에다가 꽂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신기 박스를 열어서 버기일 때는 긴 거 짧은 것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. 자 보시면은 이 배터리는 수신기 쪽 배터리에요. 검색 바퀴 쪽으로 수신기 배터리 그 다음에 같은 서버인데 수신기가 길다 보니 긴 거 있죠. 짧은 거고 긴 거죠. 짧은 거까지 빠지면 1채널 배터리에요. 1채널 수신기다가 꽂고 자 2채널, 2채널은 길죠. 긴 거는 2채널에 꽂고 스티어링은 1채널, 슈러틀은 2채널입니다. 스티어링은 1채널, 슈러틀은 2채널이죠. 자 그럼 깜빡깜빡 거리죠. 주인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. 자 그럼 여기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세요. 누르면 자 멈추죠. 오케이 멈췄죠. 자 그럼 이때 언넝 소위 말해서 빼주세요. 자 그 다음에 얘를 껐다 키는 거 껐다 키시고요. 자 껐다 키는 거 스위치 쪽에 껐다가 키고 그 다음에도 껐다가 키면은 자 그냥 되고 자 이쪽으로 서버에 기스가 나지 말고 했습니다. 좀 보시면 보시죠. 보세요. 돌아오고 보시죠. 그 다음에 이쪽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서버 조형 서버 자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. 이제 갖고 바인딩하는 방법입니다. 자 실화표였고요. 자 바인딩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짠. 짠. 이제 como에 inki 그래서 손 한gre 이 소리 이런 ont